봉사님 젠장 도차였어 난 왜 이렇게 안서한거야 워낙 되니까 됐어 됐어 금방 왔어 희망이 온다 2009 아이고 이걸 죄송합니다 요번에 회사를 한 200여개를 한 방에 확 부셨거든요 그중에 어디를 가야 될지 천희씨 남자들이 만나달라고 난리였어 또 당첨됐어 말 안 맞네 하면 맞아 또 있었네 또 있겠어 2021 내가 3주 연속이래 실시간 일이야 우리 패밀리들이 뭐야 이게 진지해 세상에 세상을 뒤흔들 전대미문의 로맨틱 성공 드라마 글로벌 올린 사진을 10분만에 2,900,000명이나 다운받았네 2,900,000명? 뭐 아니라고 난리네 인생을 멋지게 리바꿀 스펙타클 대작 이천희 박예진 그리고 바로 당신 아무래도 햅틱온이 행운을 준 것 같아요 온이라고요 햅틱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다 잘될거에요 걱정 마세요 문제없어요 문제없어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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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